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짠 짠 짠 이렇게 집에 못 가 이 점을 걸고 아니고 자존심을 걸고 빨리해 빨리 빨리 빨리해 빨리해 투포인 투포인 이거 있었어 어 헐 맞아 맞아 둘 셋 겟차에 승객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슈퍼주니어가 모모랜드 여러분들이랑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분들의 어떤 흥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?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씩 일본에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렌씨입니다 아 렌씨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나윤입니다 아 나윤씨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세인입니다 네윤씨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주희입니다 아 주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아이스테루인입니다 아 이윤씨에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혜빈입니다 시어리스트 네 오니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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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 중 10인에 선정이 됐는데요 와 알고 계세요 넨씨씨? 알고 있어요 멤버들 알고 있었어요? 네 언제나 봐도 예뻐요 넨씨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? 저 빼고 아 아 주희씨 9위에요 그러면 아 내 맘속에 아 귀여워 귀여워 자 그렇다면 과연 넨씨는 보기 중 자신의 어떤 부위 때문에 순위에 올랐다고 생각할까요? 모든 게 완벽한데 어떻게 골라요? 젠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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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넨씨씨랑 똑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이 오늘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? 멤버들은 다 알고 완전 일치 아니야? 어떻게 눈, 코, 입, 이마, 얼굴형 중에 왠지 인중일 것 같아요 왠지 인중일 것 같아요 인중이요? 인중은 없어요 저 보기 중이에 써야 됩니다 자 우리 나윤씨부터 나윤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정답은 코 코 코 그리고 코 자 그리고 코 코 코 코 낸신씨 정답은? 하나 둘 셋 코 코 코 코 코 이야 그림도 다 똑같아 아니 평소에 항상 낸시씨가 코가 자신있다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? 네 오 오 옆모습 최근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인스타그램에 낸시의 코 막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낸시랑 룸메어인데 가끔 손이 베었어요 아 맞아요 너무 날카로워서 맞아 맞아 부모님 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카로우세요? 아니 진짜 어머니 엄마 코가 되게 예뻐요 낸시씨는 아빠 닮았어요? 엄마 닮았어요? 저는 엄마 닮았어요 어머님이 되게 미인이세요 아버님은 미국 분이니까 어머님은 미인이세요 아버님은 미국 분 아버님도 미남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멤버들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도 내가 낸시보다 여기는 예뻐 없어요? 손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이 기네요 네 저도 손 예쁜데 손 나도 손 예쁜데 예성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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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작아서 손이 작아요 제인씨랑 손 하나 대보실래요? 엄청 커요 제인씨보단 제가 작을 것 같아요 빨리 포기 버리신다고 포기 근데 낸시보단 내가 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야 낸시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재보면 안 돼요? 한번 대봐 한번 대봐요 한번 대볼까요? 네 근데 저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? 그래도 근데 보기보다 재는 거랑 보는 거랑 또 달라 진짜 되게 작으시다 예성이 작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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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더 낸시가 더 크다 비싸요 아니 낸시가 더 커 비싸요? 아니 낸시가 더 커 진짜 손 작으시네 네? 조나 rem dias 감사합니다.